안녕하세요 지금 새벽 4시 아니에요? 잠깐 마스크 입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 뚱뚱 울라셨죠? 이 시간까지 이렇게 안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씻고 올라 오늘 이게 무슨 일이냐면요 제가 아까 라이브 할 때 음악 재생을 해서 저작권 때문에 스토리 공유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바뀌었어요 아니 근데 내가 오늘 켜는 장소들이 지금 다 조명이 별로여서 아픈가 봐 아파 보이나봐요 안녕하세요 지금 라디오 출근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오늘 완전 개 탔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개 탔죠 뭐 라디오 지금 출근하는 길인데 잠깐 잠깐 또 켰어요 틈 시간을 이용해서 이거는 음악을 시지 않고 음악 때문에 공유가 안 됐어요 저장하기 눌렀는데 네 그래도 제가 플레이리스트와 함께 또 게시글 업로드 해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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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이건 저장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거 저장을 했는데 저작권 때문에 스토리에 공유가 안 됐던 거였대요 스페인어 못해요 아임 스토리 효자돌 짱이다 효자돌 어머님들이십니까? 효자돌 그리고 한글 댓글이 생방 때는 몇 개가 안 뜨는 게 가끔 있나봐요 한글 댓글뿐만이 아니라 댓글들이 제가 방송 끝나고 다시 보기로 댓글 다 볼 테니까 많이 남겨주세요 잠깐 한국에서 좋겠다 여러분 퇴근하셨어요? 아직 퇴근 못하셨겠다 4시면은 요즘 자택근무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자택근무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나의 실례 너는 잘 이해하지 않는다 하지만 너는 너무 행복해 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요 저 댓글 다 확인합니다 천사는 아니고요 당연히 봐야죠 안녕하세요 다시 하하 내 휴대전화에 배터리 부족 It's okay 배터리 It's okay 학교에서 집에 왔는데 낮잠 자고 싶네요 낮잠 좀 주무시고 그다음에 할 거 하세요 그래야지 더 생산적으로 잘 할 수 있어요 지금 어디 가냐면요 라디오 스케줄 출근 기계예요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출근했어요 나는 당신은 스카프를 좋아한다 땡큐 동대문 스카플 It's cute 저도 개인적으로 스카플 같은 거 그냥 이렇게 막 가방에도 두르고 목에도 두르고 환절기 때 그리고 두꺼운 거 입기 애매하고 이럴 때 목에다가 이런 얇은 거 해주면 은근 따뜻하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하다가 하루 안으면 되게 허하고 이래 은근 되게 괜찮아요 어머어머 안녕하세요 약간 지금 24시 하는 느낌 적인 느낌 네 같이 출근길입니다 저는 출근길 여러분들은 태극길 오늘 석식 불고기 드세요? 석식? 고등학생인가 석식? 새내기 대학생인데 학교 5월 5월 달까지 못 간다고요? 어머 그러면은 사이버로 지금 개강하셔서 듣고 있는 거죠? 지금 저 아리랑 라디오 가는데 거기에서도 입구에서부터 열 검사 다 하고 그다음에 외부인 원래 1층 로비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은 1층 로비에도 다 통제하고 있어요 손 소독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스튜디오에도 마이크 그리고 소독 다 하고 마스크 필수로 다 끼고 I hope you are staying healthy Thank you 온라 학교 5월까지 못 갔는데 다음 주 온라인 수업 시작하는구나 온라인 수업 조금씩 끊기... 이게 밖에서 데이터로 해서 조금씩 끊기는 것 같아 I don't understand you but you are so precious Thank you Hello Say hi to Brazil Hi Brazil Hi Brazil 지금 연결이 어때요? 괜찮나? What's your name buddy? My name is Enron Park Hi New Seas 네 플레이리스트는 올려드릴게요 조금 있다가 올려드릴게요 여러분 빵야 올라온 거 다 보셨어요? 빵야TV 빵야? Hey everyone You watching to 빵야TV at YouTube Alcohol 은고 안녕하세요 알젠티나 오늘 기분은 너무너무 좋아요 좋아요 ze이 뛰어모 그레이딩 그레이팅스 앤 러브 파라과이 에콰도르 음식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그것도 먹었었는데 바나나밥이라고 에콰도르 전통밥 그런 식당 가가지고 먹었었는데 저희 그거 이 편이 아마 더 웃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빵야TV 일단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우리 빵야 선생님들 요즘 열일하고 계십니다 이제 햇빛이 안들어오니까 더 괜찮네 정말 추애애애 근데 이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오마이갓 새벽 2시인데 이거 보는게 더 중요해서 보고 계신다고 땡큐 하트 정말 열심히 보고 계시네요 한국어 배우고 한국어 배우고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냐고 메리 메리 펀스 팝 님이 한국어 공부하는데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냐고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 워칭 K드라마 앤 K 리슨 K-POP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빵야TV 방향이요? 홍대 쪽 방향이니까 홍대 쪽으로 큰절 올리시길 그거 빵야 몇 주 전 촬영했었나? 얼마 안 됐어요 빵을 촬영했을 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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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옷 지금 이 새벽 시간에 270 270 270 274에서 7을 왔다는데요 페루 러브유 베이비 에브리 페루 WT4 땡큐 브라시아스 봄이 빨리 오면 좋겠어요 벚꽃 보게 어 한국 여기 지금 저희 동네는 벚꽃이 완전 활짝 피고 지금 실실 오 오 대박 지금 밖에 벚꽃 보여요? 기다려보세요 벚꽃이 지금 저렇게 피어있어요 벚꽃 너무 예쁘죠? 머리색 거의 다 사실 그런 예쁜 머리색은 진짜 한 일주일 2주일 간다고 보시면 돼요 토마토 스파게티 크림 스파게티 나는 좀 더 크림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에콰도란 사랑해요 에콰도란 사랑해요 자 지금 K-drama를 보냈어요 언제쯤 공연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좀 우리나라 공연은 일단 그래도 우리나라가 조금 더 안정이 되고 그리고 이게 정리가 코로나가 들어가야지 다시 공연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저희도 마냥 그 시간을 그냥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계속 다양한 그런 컨텐츠들부터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오 오 굉장한 댓글인 것 같은데 못 읽겠다 C 라 푼엔 라 캔시온 사리 구주 스테이 플리스 오케이 누가 한 분이 여기 영어로 설명을 아까 저작권 때문에 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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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 러미 베이비 러미 베이루 지금 차가 조금 막히는데 지금 차가 조금 막히는데 이제 조만간 또 계속 러미 베이비 러미 베이비 러미 베이비 웨이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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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 이게 지금 모든 댓글을 어떻게 뜨는 거겠지? I'm sorry I don't speak Korean but I love you okay it's okay it's okay me too your Spanish is so good really? Oh 죄송해요 재난 문자가 방금 와가지고 I'm from Saudi and you're like oh my god 사우디 인산만 알려줬으면 좋겠다 I love you How is your day? It's very pretty good Weather is good 오늘 생일할래요 라이브 두변코즈나 나중에 라이브 세 번 하면 그건 뭐예요? 두 번이 생일이면?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아까 오전에 라이브 끝나고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급했던 맛 아론짱 코로나 조심해요 감사해요 저는 굉장히 많이 조심하고 있어요 TIKAROMOCHO 지금 내가 여기 보니까 댓글에 한국분도 지금 스페인 댓글을 달고 계셔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에서는 되게 많이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마스크랑 이거 소독 잘하면 되게 안전하기 때문에 건강하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괜찮냐고 많이 물어보시는 거구나 다들 어 중국어 댓글 있다니 네 아까 양이 많지 않았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음식이 약간 짜서 그런지 사실 그래서 배가 빨리 부르는 거 같아요 알죠? 되게 음식 좀 짜면 배 쉽게 부르고 약간 그러잖아요 차를 많이 마셔서 그런가? 이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되세요? 어떻게 되세요? 저는 아주 좋아요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진짜 되게 많이 걱정해주시는구나 남미도 조심하셔야 돼요 라틴 아메리카 에브리즈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생일이신 분 되게 많나 보다 너무 좋다 네 좋은 내용 근데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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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머리 봐 너무 잘 먹고 있습니다 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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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 너무 잘 먹고 있어요. Don't get sick. Sure, I'm very healthy. 가방 벗어. Hola, America. America. 애구리들 진짜 다 조심합시다, 진짜로. 건강하게 이 시간을 잘 보내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야지 건강하게 놀 수 있는 거죠.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출근해서 라디오 같이 하고 이따 퇴근길에는 오늘 제가 추천해준 음악을 들으시면서 다들 마음의 안정을 찾으며 퇴근을 하시길. 저는 그럼 이만 곧 라디오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아리랑 라디오 들어오셔서 아모르 파티 같이 재밌게 놀아봐요. 제가 이거 나중에 방송 댓글 다 찾아봐볼게요. 땡큐! 감사합니다. 술을 비롯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